한국지엠이 홍보부문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. 한국지엠은 황진아 전무를 1위부로 부사장으로 승진 인사를 결정했다고 사회에 밝혔다. 황 부사장은 2011년 9월에 지엠에 영입돼 한국지엠 홍보 업무를 책임져왔다. 황진아 부사장은 30여 년간 다양한 글로벌 회사에서 홍보 전문가로 활동해왔다. 황 부사장은 2005년부터 지엠에 합류할 때까지 HSBC 항콩 쉐하이 뱅킹 코퍼레이션 은행에서 홍보 임원으로 근무하며 기업 및 제품 홍보 전략 개발과 실행 업무를 총괄했다. 또한 1984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제약 및 화학회사 바이엘에서 대매, 외홍보, 기업 브랜딩, 이기관리, 사회적 책임 CSR, 쿠퍼 소셜 레스판서빌러티 및 대외 업무를 담당했다.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은 하이엘 독일 본사에서 근무하며 아시아 지역 해외 언론 홍보를 주도했었다. 황진아 부사장은 연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. 제작지원에 의와 조심하여 흐 push on through and ignore the wars